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.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최대 50만원,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등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난임 시술 지원에 방해가 됐던 소득과 거주지, 횟수, 나이까지 모든 기준이 폐지되거나 해소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